부리고리 지진 발생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초승달이 지나간 지 며칠 안 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의 거대 지진은 봄에 자주 발생을 하였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에 한신아와지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신아와지대 지진은 고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사이 지역에 발생한 미히터 규모 7.3의 강진을 말합니다. 동일 본대 지진도 2011년 3월 11일 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두 거대 지진의 공통점은 바로 겨울에 강진이 연속 발생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1월 3일이 초승달이었습니다. 1월 17일이 한신아와지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5일 새벽에도 지금 남태평양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점은 그 지진들이 거의 다 100km가 훨씬 넘는 깊이가 깊은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 전 피지에서의 6 이상의 강진대에 600km를 넘는 신발 지진은 아니지만 깊이가 깊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지제도에서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 중이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바누아2를 살펴보면 1월 3일에 바누아2에서 규모 4.4와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모두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100km를 훨씬 넘습니다. 1월 4일 화요일에도 바누아2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역시 진원의 깊이가 189.8km로 깊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새벽 3시 31분 55초에도 바누아2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116.8km입니다. 물론 판의 안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지진 발생 지점이 지하 5에서 15km 정도로 매우 얕아서 그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만 해저와 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가사와라제도 이즈제도 바누아2와 통가 피지 근처의 남태평양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근처의 해저화산이 요동치고 있다고 봐야하기에 내륙의 큰 거대 지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12월 말에 남태평양 통가에 훈가통가 훈가파이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분현주가 18km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의 16km 높이보다 더 큰 엄청난 파괴력의 화산대폭발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남태평양에서 신발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진학자들이 경고가 있었고 결국 통가에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듯이 작년 8월에도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들이 많았고 그러다가 8월 16일에 해저화산이 100년만에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진원의 깊이가 깊은 최근의 강진들은 바누아투 해저화산들의 마그마방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바누아투법칙으로 연결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